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시작합니다. 요즘 고성능 바이크들 보면요, 어, 그 레이디얼 브레이크 얘기 꼭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스포츠 바이크들에 많이 달려 있죠. 근데 이게 기존 액슈얼 방식이랑, 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또 진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큰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용어는 많이 듣는데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바이크 지식, 오늘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캘리퍼부터 볼까요? 네, 캘리퍼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결국에는 포크에 어떻게 달려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장착 방식이에요. 레이디얼 캘리퍼는 그 장착 볼트가 브레이크 디스크랑 나란하게, 평행하게 박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디스크판이랑 같은 방향으로 볼트가 들어가는 거죠. 고속력 바이크들 보면 딱 그런 모양이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액슈얼 캘리퍼는 볼트가 디스크를 이렇게 가로지르듯이 수직으로 체결돼요. 아, 수직으로. 예전 모델이나 좀 더 일반적인 바이크에서 많이 보이는 방식이고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볼트가 어느 방향으로 체결되느냐? 이게 레이디얼과 액슈얼을 나누는 기준인 거네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구분 자체는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강성이에요. 강성요? 얼마나 튼튼하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주느냐는 건데, 레이디얼 방식은 캘리퍼의 양쪽 끝을 포크에 딱 고정시켜주거든요. 아, 양쪽을 다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게 지지가 돼요. 액슈얼은 보통 한쪽 끝 위주로 고정되니까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세하게 비틀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하, 그렇게 더 단단하게 고정되면 실제 주행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뭐 레이싱할 때나 의미 있는 차이 아닐까요? 어, 정확히 보셨어요. 사실 그 강성이 중요한 건 극한의 제동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트랙에서 풀 브레이킹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캘리퍼 뒤틀림이 줄어드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에 더 고르고 그리고 넓게 딱 밀착되는 거죠. 아, 접촉 면적이 좋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제동 효율을 정말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레이스 환경에서 정말 0.1초라도 줄이려고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일반 도로에서는 이 차이를 몸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최신 기술이고 또 외관상으로도 뭔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니까 그런 시각적인 만족감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무시 못하죠. 그런데 캘리퍼만 레이디얼 액셜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는 브레이크 레버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마스터 실린더 역시 레이디얼과 액셜 방식으로 나뉩니다. 아, 마스터 실린더도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건데요? 이건 이제 작동 방식의 차이인데요. 레이디얼 마스터 실린더는 레버를 당기면 그 안에 있는 피스톤이 핸들바랑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요. 핸들바랑 수직으로요? 네,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유압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액셜은 피스톤이 핸들바랑 평행하게, 그러니까 나란히 앞뒤로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캘리퍼에도 레이디얼 액셜이 있고 레버에 달린 마스터 실린더에도 또 따로 레이디얼 액셜 방식이 있다는 거군요. 네, 각각 다른 부품이고 방식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스터 실린더가 레이디얼 방식이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캘리퍼처럼 이것도 강성 문제인가요? 강성도 물론 좁음은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제동감 향상이에요. 제동감이요? 네, 레버를 당기는 내 손가락의 힘이 거의 뭐 꺾이는 거 없이 피스톤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든요. 아, 바로 전달된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더가 느끼는 그 압력 변화가 훨씬 직관적이고 섬세해져요. 섬세해진다? 네, 액셜 방식은 구조상 힘이 한 번 이렇게 90도 정도 꺾여서 전달되니까 아주 미세한 조작감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죠. 비유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음, 약간 오디오 볼륨 노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저렴한 건 조금만 돌려도 소리가 확 커지는데 좋은 건 아주 미세하게 조절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차이라고 할까요? 아하, 이해가 확 되네요. 더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제동력 자체가 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제동력을 더 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제동력을 더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코너 들어가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정말 살짝 잡아서 속도 조절할 때? 바로 그럴 때 그 차이가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레이디얼 마스터 실린더 써봤을 때, 어? 이게 그냥 기분 탓인가? 싶기도 했는데 확실히 섬세한 조작이 필요할 때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레이디얼 마스터 실린더가 더 좋은 소재를 쓰거나 정밀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적으로 강성이 더 높은 장점도 있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라이더분들께는요. 이 레이디얼 방식이냐, 액시얼 방식이냐 하는 그 구조적인 차이보다 지금 당장 내 바이크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 액 상태가 괜찮은지, 공기빼기 작업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 제동 성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결국 기본 관리군요. 그렇죠. 이게 정말 현실적인 성능 체감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레이디얼 시스템 달아놨어도 패드가 다 달았거나 브레이크 액에 공기가 차 있으면 제 성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와,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맨날 뭐 레이디얼이 좋다 뭐가 좋다 해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레이디얼 방식은 구조적으로 좀 더 튼튼하고, 또 마스터 실린더의 경우에는 더 섬세한 제동감을 주는 잠재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다. 네, 잠재적인 이점이죠. 특히 트랙 주행처럼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일 때는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달리는 일반 도로에서는 꾸준히 브레이크 패드 상태 확인하고 브레이크 액 제때 교환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정비 상태가 실제 브레이크 성능을 좌우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 라이딩 나가실 때, 출발하기 전에 잠깡 시간을 내서요, 브레이크 레버를 아주 천천히 한번 당겨보세요. 천천히요? 네. 내 손가락 힘이 레버를 누르고, 그게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으로 바뀌고, 그 압력이 호스를 타고 쭉 내려가서, 캘리퍼에서 패드를 밀어서 디스크를 꽉 잡는 그 기계적인 과정을 한번 상상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아, 약간 명상하듯이요? 하하하, 뭐 그렇죠. 레버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감각의 차이, 혹시 평소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집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바이크와 좀 더 교감하는 거죠. 와, 좋은 제안인데요. 다음 라이딩 때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